성공받으니까 6연승함 어이 후공 쭉 나오다가 후공 성공 쭉 나오니까 또 이겨? 물론 후공 나오면 이제 지겠지 제보 미카코구나 와 저기서 바로네스가 나오네 뭐가 이상한데 랑베르구 맞을까 맞을만한데 맞을만해? 어차피 안죽어 안죽으면 맞을만한거야 일단은 오뚜기 카르마 바로네스가 전화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또? 메탈 레플렉스 슬라임 지뢰거미 소상 소상 지뢰거미 존재 에플레스 슬라임 소상 일단 포상 지코 포상 너 터질래? 어차피 뮤즈에 저거잖아 1레벨 2마리 어차피 뮤즈에 1레벨 2마리잖아 너 터지네 그리고 그리고 천옥의 왕 천옥의 왕 천옥의 왕슈 예 내가 소 세트할 카드는 에잇 전신아 포피스? 변신 가즈 라이 배틀 죽어라 아 해봅시다 엔제 스태츄 그리고 전신 아퍼피스 라지 예 오요댐 엔졸론 소환 엑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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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자신도 되는구나 너말고 다른게 아니라 너 왜 다른 엑스타 너 자체도 되는구나 깼지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 저기로 갔어 미친 하하하하하하 아 미친 절로 가네 엑스타 멘탈 리플렉트 변신 안났다니 다 슬라임 아 맞다 전신으로 그냥 몸박만 하겠구나 근데 끝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리 생각을 해도 끝났을건데 효과가 있어 엑스타 이제 이거 칠때 전신 쓰겠죠 아 전신 메인에 쓸 수 있다 맞다 헤헤 깜박했다 전신 메인에만 쓸 수 있어요 엔제 스태츄 본인 말고도 전신으로 할 줄 알았는데 저거 왜 나가냐 왕가의 신전 카드를 둘 천옥의 왕 신으로 온 지금 가루좀 뿌리고 핸드 메탈리플렉트 슬라임을 쓰고 그 다음에 천옥의 왕으로 세트하고 거기서 왕가의 신전으로 아 전신아 4피스 세트하고 됐었는데 마봉양이 있음 는 마봉양이 있음 아 전 메탈리플렉트가 아니라구요 언제 무슨 에이커 어 이건 소몬리미터라고 하거든 성공 받으니까 유견승함 어이 어이 후공 쭉 나오다가 후공 성공 쭉 나오니까 또 이겨 물론 후공 나오면 이제 지겠지 물론 이러다가 후공 나오면 바로 지겠지 전신아 4피스 그냥 때려야겠네요 그냥 때려야돼요 전신아 4피스 앞으로 예 그리고 토상 2번 톱만이긴 한데 세트카드 파괴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역시 서로 왜 저런 걸 쓰고있지 물어보고 있어 아 역겨워 어떻게든 전개하는거 봐요 어떻게든 전개하는거 봐요 아 역겨워 아 역겨워